콩글리쉬 탈출 무생물 주어 편 복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참고로 무생물 주어 자세한 설명은 위 카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. 뭐가 걱정이에요?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제가 구글을 검색해보니까 15% 쿠폰이 있더군요. 이 음악을 들으니 옛 생각이 난다. 음악을 들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. 이 소식을 듣고 당신의 기분이 좋아졌으면 합니다.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자립의 중요성을 깨달았다. 그 창문에서는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인다. 놀라셨어요?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어요. 빛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겠는데요. 나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. 여기에 왜 늦어왔어요? 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자리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방람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.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갑다.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갑다. 저 소음 때문에 정말 짜증나네요. 저 소음 때문에 정말 짜증나네요. The noise is really irritating me. 이거 축하할 일이네요. 이거 한 잔 할 일이네 그 일로 그는 직장을 잃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